변희재 대표. 이어서 오늘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 변희재 미도치 대표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민주당 권리당원 청원 올라갔어요.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이 달라. 왜 그렇죠? 민주당 권리당원은 권리당원들만 할 수가 있어요. 일반 당원도 안 돼요. 권리당원이 한 100만 명 정도 된다는 것 같은데 또 권리당원이라고 본인 인증도 하고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3만 명 정도 해서 그쳤어요. 그런데 다시 그걸 추진했던 분들이 민생경제원구소라든지 진보증도보수연대에서 아 아니다. 국회 일반 국민청원을 하자. 권리당원이 아니라 이건 본국민적 이슈니까. 윤석열 한동원이 일면 지난 국정농단 수사 때 태블릿 PC1이나 태블릿 PC2가 있었는데 최근에 법원에서 태블릿 PC2를 최순실한테 돌려줘라. 아니 최순실이 그러는데 왜 검찰이 안 돌려줍니까? 박정희 의장님한테 내가 자세한 얘기는 했지만 그것만 물어볼게요. 태블릿 PC1도 최순실 거로 발표했죠. 태블릿 PC2도 최순실 거로 발표했잖아요. 그럼 최순실 거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재판 끝났잖아요. 안 돌려줘요. 검찰이. 그거 왜 그러죠? 그게 이상하죠? 제 의문도 거기서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박근혜 전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대변인까지 했던 제가 태블릿 PC12가 조작됐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특검 말을 믿었죠. 그런데 최순실 거라고 했으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안 돌려줘요. 심지어 한동훈은 최순실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라도까지 이야기를 해요. 뭐야? 최순실 거라고 발표해놓고. 그걸 따져 물어야 된다? 따져 물어야 된다 해서 태블릿 PC2를 최순실 씨가 돌려달라고 했는데 1심 법원에서 돌려달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법원 판사가 너무나 의미심장한 판결을 남겨놓습니다. 태블릿 PC2는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이 태블릿 PC1이고요. 네. 처음에. 갑자기 그게 진의 논란이 생기니까 청와대 행정관 김한수라는 사람이 개통했는데 오랫동안 사용됐는데 왜 최순실 거라고 하냐고 논란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도.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특검 사팀이 수사팀장이 윤석열 그다음에 수사관이 한동훈이었어요. 그게 갑자기 아 장시호가 조카가 태블릿 PC를 제출했는데 또 다른 이것도 최순실이네. 여기에도 국정농단 증거가 있어 하면서 태블릿 PC1 논란을 잠재우는데 악용을 했어요. 활용을 했어요. 당시 제가 퇴진행동 대변인께 제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그러면 당연히 그때 저는 약간 어떻게 최순실이 장시호한테 그걸 태블릿 PC를 맡겼지. 저렇게 중요한 국정농단의 증거를 약간 어색했는데 당시에는 그럴 여력이 없었잖아요. 특검 말을 믿고 우리가 혁명국면이었으니까. 법원에서 어떻게 뭐라고 했냐면요. 태블릿 PC2와 관련된 즉 장시호 태블릿 관련된 장시호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다. 판결문에 아예 명토박았습니다. 아직 근데 언론들이 이걸 보도를 안 해가지고 여러분 이건 미디어치에 가보면 그 판결문 올라가 있어요. 봐보십시오. 기사. 진짜 그렇게 써놨어요. 판사가. 다 거짓이다. 5주간 그렇게 써놨고. 그러면 결국 장시호가 최순실이 시켜갖고 최순실 집에 가서 태블릿 PC2를 내가 찾아가지고 그걸 내가 보완하고 있다가 특검한테 제출했다가 되어있거든요. 2016년 2017년 1월달쯤에. 아니 겨울쯤에요. 16년 거울. 국정론단 2016년 10월달부터 시작됐잖아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태블릿 PC 온 논란이 있은 다음에 그게 논란이 되니까 갑자기 그걸 제출해요. 장시호가. 근데 왜 늦게 제출해내니까 너무 겁이 나서 아들 친구한테 맡겨놨다고 그래요. 아들이 그때 5살인가 그에요. 아들 친구 5살한테 그걸 어떻게 맡겨놓습니까? 그 국정론단 지금 대통령 모가지가 날아가는 사건인데 그때도 좀 이상하긴 했거든요. 저도. 근데 그때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진보증도 보수연대에서. 태블릿 PC 온투가 조작됐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느냐. 근데 윤석열 한동훈이 하는 짓을 보니 BBK를 무죄로 만들고 아까 말한 대장동 불법 부실 사건도 덮어주고 그 다음에 이재명에 대한 이재명 송영길 그 다음에 추미애까지 온난히 죽이기 수사를 하는 걸 봤을 때 또 조국 수사 때도 보면 티끌을 퇴사로 만들어서 멸문제화를 지금도 시도하고 있잖아. 그러면 국정론단 때도 이 자들이 그런 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모든 수가 조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부분적으로라도. 특히 태블릿 PC2는 너무 이상하다. 법원에서도 장시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이 나왔다. 그러면 변희재 미도직을 주장하다 감옥과 갔다 나온 변희 대표를 법세 국감 증인으로 불러서 당시 수사 책임자 윤석열 한동훈인데 한동훈 법무장관 불러다가 지금 이 변희 대표는 변희재 증인은 한동훈 국무위원회 태블릿 PC2 수사 담당자였는데 다 조작이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둘이 그러면 증인하고 장관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3자가 야당 국회의원들하고. 그래서 확인해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증인에게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의 다른 범죄를 변희 대표는 뭘 알고 있느냐. 그럼 변희 대표가 예를 들면 이재명 수사도 조작이다. 이런 주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변희재 씨가 최근에 주장하고 있는 송영길 사건도 조작이고 이재명 사건도 조작이다. 그래서 지금 주장을 해요. 자기가 정치검찰의 최고 전문가로서 보면 이건 증거나 진술을 계속 조작하니까 시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변희재 신앙피탄 주장하는 분이 나타났죠. 누구야? 홍준표 지사님. 홍준표 지사님이 지난주에 도대체 이 정권은 들어서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지난 1년 반간 이재명 수사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수사를 했는데 안 나왔으면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의미신자 말하잖아요. 덮던지 빨리 기속을 해서 능력을 받아서 결론을 짓던지 그러면서 쩜쩜쩜 이런 말이 나와요. 능력이 없는 건지. 여러분 이게 실제 전직 특수부나 수사님을 해봤던 검사들 중에 그런 이야기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 반. 사실 대전전부터 있고 빠르게는 2018년부터 수사했잖아요. 경기도지사 후보 때부터 대장동 사건으로. 그럼 길게는 지금 벌써 6, 7년이 된 사건이고 짧아도 대선 전부터 수사를 했으니까 2년이 된 사건이에요. 이때까지 돈 받은 증거 하나도 없다. 결정적인 증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 검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진짜 날고 기였던 검사들이. 이건 그러면 증거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검사 출신이고. 이런 수사가 얼마나 많이 됐어요. 옛날에는 아무리 큰 사건도 두 달 이상 끌지 않았는데. 그렇죠. 이거에 원 이재명 대표 비리 사건은 2년이나 끌고 있으니. 요즘 검찰은 무능한 건지. 사건이 잘 안 되면 젤젤 끌지 말고 나머지는 포기하던지. 참 답답한 노릇이다. 예전에는 절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청와대가 안기부가 국정원인이 시켜서 검사 조작 수사를 했어도. 해보니까 도대체 안 나오면. 예를 들면 있잖아요. 별건으로 경미한건으로 기소하고 끝내거나 망신죽이 했으니까. 목욕 줬으니까. 그리고 접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들은 지금 2년. 제가 지금 홍준표 시장이 2년인데 2년이 아니라 정확히 2018년부터 수사를 했으니까. 그래요. 지금 9, 10, 12, 12, 13. 6년째 수사를 하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럼 홍준표 지사는 저기 때는 안 썼지만 이거잖아요. 야, 접어라. 그리고 여야 협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윤석열 눈치 보니까 그 말까지 못 쓴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을 뒷산 거예요. 야, 한동훈 너는 능력도 없는 놈이야. 그런데 입만 열면 야당 욕하고 있잖아, 너. 정책중립 의무 어기고 법적 의무 어기고. 이런 일종의 한동훈을 저격한 거예요. 나중에 대선 후보로 경쟁도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주문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팀이 국감층이 나와서 현재 민주당이나 이재명이나 송영길에 대한 수사의 부당성을 본인이 정통보수 인사가 그걸 주장해주면 얼마나 설득력 있습니까? 두 번째. 그다음에 태블릿 PC 온투가 왜 조작됐다고 주장하느냐. 간단하게 설명하고. 저기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다고 생각하냐. 연루된 게 아니라 주범입니다. 특검 4팀이 태블릿 PC2를 담당했거든요. 특검 4팀이 윤석열 팀장. 밑에가 한동훈이었습니다. 한동훈 수사관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래서 변희진 씨는 뭘 주장하고. 그때 태블릿 PC2를 조작했으니까. 이제 변희진 대표님의 주장인 겁니다. 이제 탄핵이나 퇴진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윤석열 한동훈 같은 정치검찰 세력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정농단 국면이나 끝없는 조작수사로 해서 명성을 얻고 그걸로 대통령까지 되어 있는 이 상황은 너무나 불이하고 너무나 치욕적인 상황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그러면 이사람 대 범죄. 국정농단 국면은 지금도 벌어지는 조작수사. 지금 국정농단 시절에 벌었던 조작수사. 아직도 공수실에서 남아있으니까 이걸로 처벌을 하자. 한동훈 윤석열을. 이런 주장이거든요. 아니 민간 의원님들이 변희 대표의 주장에 100% 공감하니까 불러달라는 게 아니에요. 공감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최소한 그걸 정말 주장하다가 감옥까지 갔다 오고 이분이 주장하는 것을 지금 동영상에서 누적 동영상 보면 수천만 명이 봤어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요즘 엄청 인기 있잖아요. 매불쇼, 서울의 소리, 스픽스의 변희, 그 다음 이도체. 이분이 주장하는 영상 제가 이렇게 추산해봤거든요. 테블릿 PC 온이나 2가 조작됐고 윤석열 한동훈은 사형에 처해야 될 정도로 정말 악랄한 정치검찰이다. 불법 조작을 했다. 이게 쇼츠까지 합치면 수천만 명이 봤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한동훈이 반복조차 못 하잖아요. 제대로. 그래요. 이것도. 고소도 안 하고 있잖아요. 한동훈은 초인종 누른 거로 고소하고 난리 피우잖아요. 김의겸, 모은 고소하고 다 고소하잖아요. 유일하게 베니제시만 고소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게 국감 진행되면서 정말 증인석에 나오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 그래서 지금 국회 청원에 올라가 있는데 5만 명이면 국회 법사에 공식 답변해야 되잖아요. 안건을 올려야 되잖아요. 지금 아까 어제 3만 명 가까이 됐어요. 3만 명 도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국회 청원은 다들 동참해 주셔서 정통보수 인사가 오히려 정치검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국정농단 수사에서 잘 된 것도 있죠. 당연히 박근혜 최순위 국정농단 증거는 차고 넘치고 그걸 잘 밝혀낸 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신왕님 김만배 녹취록에도 박영수 윤석열은 아주 불순한 목적으로 특검이 돼달라고 로비를 한 거로 나와요. 최재경이한테. 그리고 실제 박영수는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특검 기간에도 정말 무슨 수산업자한테 뇌물 비슷한 거 받아가지고 특검을 중간에 그만두는 일도 있었잖아요. 특검 의심해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태블릿 PC 온통화치가 조작됐다고 여러분한테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박영수 윤석열 행보를 보면 그동안 한동훈 행보를 보면 의심 한번 해보자는 거고요. 특히 최근 법원에서 태블릿 PC2와 관련된 장시호의 진술은 최순실, 조카 장시호 모두 거짓이라고 아예 명토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상하다. 윤석열, 한동훈이라면 그런지 충분히 할 사람들입니다. BBK를 무죄로 만들어서 이명박 때 승승장구했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볼법 부실 대출 사건. 진짜 대장동에 비례 씨앗이 된 거. 아까 신앙님 김만배 녹취록 여러분 꼭 보세요. 거기 범죄 증거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윤대진, 윤후진 형제 사건을 봐주잖아요. 그다음에 한동훈 처남이 어떤 사람입니까? 후배 여검사를 두 번이나 성폭력한 사람 아닙니까? 윤석열, 한동훈 집단이 그거 봐주려고 했잖아요. 임은정 검사가 폭로해서 겨우 수사가 된 겁니다. 이거 누가 연루됐죠? 윤석열, 한동훈 직접 연루된 사건입니다. 한동훈 딸 앱 경연대회 200만 원 지가 치실려고 했는데 200만 원 주고 사사 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논문을 10개 가까이 썼습니다. 다 어디서 사왔죠, 논문도. 서울대 교수가 어중하면 조국 따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범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하고 있습니까? 제가 세 번을 고발했거든요, 한동훈 딸과 한동훈을요. 고발은 좀 하고 아직까지 2년이 다 되도록 기소도 수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놈들이거든요, 이런 자들거든요. 당연히 그럼 국정론단 때 이 자들이 100% 진짜 잘 합법적으로 수사했을까요? 사냥감되는 사람들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고 별건에 별건으로 심지어는 증거나 진술 조작도 마다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의심 같이 해보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이 정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끝으로 공지국, 지난주에 공지국 고발하고 온 것만 그것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분간에 이걸 항상 보여드려야 돼. 난 진짜 우리가 대선 전에 만든 피켓 중에 최후로 잘 만든 피켓 같아요.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병산리를 올해 6월 29일 전까지 몰랐다는 이 자들의 거짓말이 이 피켓에서도 입증이 돼요. 이게 대선 전에 제가 만들었어요. 2021년 10월, 11월에 만들어서 정말 수십 개 방송에서 병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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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를 했고 그때 당시 언론 보도 보면 수백 개의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김 후보의 땅이 있고 그다음에 차명 보유 의혹이 있고 교평레도 차명 보유 의혹이 있고 양평읍 백안리에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고 양평읍 고군의는 엄청난 비위가 있었다. 이걸 저희 같은 사람도 수십 번 이야기했는데 대장동 일타강설 자체 때문에 원희룡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후보 재산 목록에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여사 땅이 있는 걸 몰랐다는 게 지금 대통령실, 국토부, 원희룡 이 자들의 일관된 거짓말인데 이것만 해도 비리다. 공지구에서 세 개의 비리가 있었죠,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이것만큼 조합을 하겠습니다. 농지법 위반이 있었죠? 그다음에 여기는 원래 인허가가 나기 어려운 곳이에요. 원래 LH가 개발하려고 그랬어요, 공지구에서. 그런데 LH가 손을 떼요. 그다음에 재훈성 김건희가 거기에 돈을 끌어와요. 8억을 시드머니로. 김건희가 직접 끌어옵니다. 그러면서 결국 땅을 사들이고 그러면서 결국 인허가가 납니다. 그다음에 사업기관이 2014년에 끝나야 돼요. 2010년 동안 2년을 불법 연장입니다. 아무 조치도 않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 3명이 공무소를 위주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 김성교 전 양평군수와 김성교 전 국민의힘의 최측근들입니다. 지금은 전진선 국민의힘 양평군수에 최측근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안모 국장이 6일 만에 단독 승진합니다. 범죄 주도자인데. 그러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앞장서서 합니다. 강산면 병상으로 옮겨야 된다고. 황당한 일이죠. 개발부담금 그래서 100억 대 이득을 얻습니다. 100억이 넘는. 개발부담금 17억을 내야 됩니다. 그게 용원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만 봐도 엄청난 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선 전에 싹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을 알자마자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를 수사한 수사경찰이 대통령 침식을 풀려갑니다. 그리고 경기남부경찰청이 다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수사본부장 되어 있습니다. 황당하죠 이것도. 그런데 이게 결정적 증거 김성교가.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윤석열이 야 김희원아 나하고 60년생이니까 야 야 김희원 당신만 보면 미안해 왜. 알잖아요. 내가 장모당 허가 다 잘 내줘서. 이게 김성교가 직접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상이 남아있어요. 영상이 남아있습니다. 그전에는 뭐라고 했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연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하고 내가 친하다. 같이 북단주 먹는 사이다. 여주청에 있다가 대구고검으로 갈 때는 내가 이별주도 같이 먹었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깐부입니다. 깐부. 그전에 최은순 김건희 일가가 양평이 오래 살았을 때도 깐부였다는 의혹이 있고요. 그런데 이걸로 우리가 고발했는데 경찰이 사문서의조로만 기소를 윤석열 김성교 최은순 김건희 다 봐주고 오빠만 사문서의조로 보낸 거예요. 유죄 취지로. 그런데 이호주 시청에 똘똘한 검사님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거무집행 방향을 추가로 한 겁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17억을 영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국고 손실이 되는 겁니다. 사기죄가 되는 거고요. 국고 손실. 그다음에 여기에 가담한 김성교나 공무원들 업무상 배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17억 4천만 원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국민에서 쓰여져야 될 돈. 얼마나 심각한 일종의 지역 지방권력 농단이잖아요. 그다음에 정말 전형적인 토착 비리 사건이고 거기에 김성교가 2013년대 양평군수였고 윤석열이 여주시창경 때문에 이게 가능했고 허가를 다 내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기한 고무집행 방향을 했는데 이걸 영원으로 만들려고 이번에는 또 사문서를 이조합니다. 오빠가. 아까 말한 이조를 해서 그림판으로. 이 집안은 여러분 보세요. 김건희는 경력 조작, 인생 조작, 주가 조작. 최은수는 잔고 조작. 요양병원 조작. 우욱 있으니까 요양병원 조작. 지금 아직 유죄 확장되지 않았지만요. 그러더니 윤석열은 평생 사건 조작했다. 정치검찰로서. 이런 지적을 받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이분들이 다 모여서 공지구를 조작하고 최근에는 고속도로까지 조작을 한 거죠. 이런 사건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기한 고무집행 방향을 추가로 검찰에 기숙한 건 의미심장하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검사님 앞으로 여주시청 앞으로 고발자를 접수했어요. 그래서 배당이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건 우리 오마이티비 단독입니다. 주말 사이에 연락이 왔어요. 여주시청으로 대검으로 보냈는데 여주시청으로 배당이 됐어요. 배당이 됐다 우선. 대검에서도 여주시청으로 배당한 게 의미심장이에요. 관할이기도 하지만 그래 니들 한 번 더 수사해보라. 왜 우리가 누구를 고발했냐면 이 공지구 개발 비리는 최은순 김건희가 주도했고 회사 이름도 그랬어요. ESIMD잖아요. 은순이네와 그의 딸 도토. 우리가 그렇게 놀리잖아요. 풍절하잖아요. 원래는 최은순 인베스트먼트 앤드 디벨로먼트겠지만 당연히 최은순 김건희는 기소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윤석열 김성결이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냐고 했는데 지금 여주시청에 주말에 사건이 배당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오마이티비 단독입니다. 즉 김건희 오빠를 경찰이 봐주려고 했는데 윤석열 정권하고 유괴양 공진병 방해로 용감하게 추가 기소한 여주시청으로 저희들이 고발한 최은순 김건희 윤석열 김성경 사건이 다시 배당이 됐고 거기에는 우리가 대선 전에는 이런 증거가 없었잖아요. 이런 증거를 지금 다 첨부해서 냈단 말이에요. 여주시청 검사들이 맘만 먹으면 최은순 김건희는 지금 구속시킬 수 있고 윤석열 김성결까지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배당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조사가 되고 그러니까 저희는 여주시청 앞으로 이번 주로 또 쫓아가려고 해요. 신속히 해라. 압수수수괴라. 조국사권의 100분의 1만큼만 이재명 사건의 1000분의 1만큼 해봐라. 이재명 사건 지금 압수수색이 400번가 아깝고요. 어제 송영이대표님 충주 집회에서 벌써 송영일 사건으로 압수수색이 100번이 넘게 오셨답니다. 8급 비서까지 압수수색을 한 탈퇴 털고 있다. 이거 공직으로 지금 압수수색 한 번 안 했어요. 양평군청 압수수색 딱 한 번 하고 대선전에 최원순, 김건희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압색 단안도 안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불공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시가 떨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검찰이라는 놈들이 이재명 400번 가까이, 송영열 100번 가까이 추미애도 수십 번 했어요. 부태인 정부 사건을 얼마나 압색했습니까? 서욱 구속시켰어요. 서훈 국정원장도 구속시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윤석열, 김성교, 김건희, 최원순 이렇게 뻔히 범죄 증가 다 나와 있는데 단 한 번도 소환조차 안 합니까? 경력조작 소환도 안 했죠, 여러분. 다 묻히고 있는데. 잔고 조작도 김건희와 최원순이 주도했는데 검찰이 봐주기 위해서 공범만 기소한 거 아닙니까? 최원순은 봐주기 소화. 그래서 제가 지지난 줄 고발하고 왔습니다. 그것도 검찰이 맘만 먹으면요. 그건 우리가 경찰로 해놨죠. 경찰이 안 할 것 같으니까. 경찰이 맘만 먹으면요. 최원순, 김건희 지금 추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잔고 조작을 주도한 사람이 김건, 최원순입니다. 잔고 조작을 누가 했어요?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 감사가 했습니다. 김건희 특수관계인이 있어요. 349억이라 했어요, 여러분. 잔고 조작을 4건에 걸쳐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검찰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수사를 철저히 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고 외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도 한 시간 넘게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중간에 잠깐 음성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부분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오마이티비 응원과 성원 많이 보내주셔야 저희가 또 장비도 좋은 걸로 바꾸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방송도 더 매끄럽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마이티비 또 명예홍보대사처럼 고속도로 비리를 우리 오마이티비가 제일 먼저 폭로했잖아요. 서울의 소리와 함께. 사실 아침에 오마이티비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오후에서 서울의 소리 기사가 떴으니까 순서를 따지면 오마이티비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했는데 5월 20일 날, 월요일이거든요. 날짜를 잊어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마이 뉴스 모델이 됐어요. 그래서 곧 광고에 나간대요. 그래요? 고속도로 게이트를 밝혀낸 오마이 뉴스 10만인 클럽이 되어주십시오. 오마이티비를 응원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광고로 나갑니다. 광고 모델이 됐죠. 돈 안 받고. 돈 안 받고. 매주 저희 오마이티비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잊지 마시고 오셔서 안진걸 소장의 목소리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오마이티비 200만 가자. 네, 고맙습니다. 안진걸티비는 20만 가자.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